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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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don pyramid 2019년도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2020년도에도 이렇게 기대되는 걸고 뽑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예요 그리고요, 기대된다고 말씀해주신 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무대, 그리고 활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특히 최근에 경연 예능 퀸덤에서 정말 차별기에는 그런 무대를 선보여주셨는데 앞으로 또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또 기대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응원도 보내주신 만큼 퀸덤에서보다 더 멋지고 다양한 모습, 또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금처럼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에 왕성한 활동 계획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팬클럽 미라클 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우리 미라클 오마이걸 많이 응원해주고 또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미라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미라클 사랑합니다! 네, 그렇다면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팬분들께. 컨셉 장인이잖아요, 오마이걸. 또 각각의 매력을 담은 하트 포즈. 각각의 매력을 담은 하트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del jeżeli Jorge поз 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